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메 하나님의 열심이란 강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 혹시 먼저 앞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1, 2부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3부 강단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새 틀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통이 하나님과의 불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며 따라가야 될 게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천말씀과 운동과 2, 3, 7의 이 나라 보고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고 반드시 아브라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지만 참된 승리요 참된 응답이 일어나고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섭리를 열어 가신 같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걸림돌이 되어지는 말씀보다 앞서는 우리의 예트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제 가운데 멸망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바로 복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신앙 생활한다고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믿음의 저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녀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귀한 축복이 임하는 첫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언약의 여장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나아가는데 오는 크고 작은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고 능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읍시다 아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과 심판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 예배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구원 받지도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룩한 구원의 열심이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현장을 그리스도로 살리는 올 아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문화 흑암의 문화와 공허하고 혼돈된 이런 현장 속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는 올 체인지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 속으로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 하면서 순간순간 나오는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내 유익 또 세상과 또 성공 중심의 틀 속에 깊이 내재해져 있는 잘못된 동기와 우리 안에 있는 겸안함의 애틀을 깨야 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생각으로 절대로 우리의 애틀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길들이는 훈련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나를 쳐서 봉쩍게 해달라는 그 바울의 고백 하나님 내 안에서는 정말 옛사람인 육신의 법이 또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인 세트리 하나님의 두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께 아옵소서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시간에 예배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온전하게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잘라 하는 거 내 자녀가 되어주고 내가 잘 되어주고 경제가 잘 되어지고 뭔가가 막 잘 되어지면 그게 성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참 축복하시고 응답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주시는 그 축복은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장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불신앙하고 자기의 체질이 나와 인본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내려놓고 현실을 보다가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르마아이를 낳았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실천하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절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심중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제자를 키우는 그 사명도 받았습니다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며 세계와 지역과 만나는 이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메! 그 약속을 아멘드로 나의 것으로 받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메! 살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2019년 우리에게 주신 사천말씀 운동과 237 나라보고마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열심이 당겨져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증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증가하지 않냐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걸 절대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제2의 개척을 맞이하여 정말 일심적인 지속으로 영적 싸움 싸움에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개척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의 후대 아니 내 자녀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예원의 후대들에게 더 나아가 전세계 열방의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지역과 그 사람을 살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복음의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걸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할 수 있고 나를 갱신하고 계약하는 주님의 언약 속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엉망이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원의 사도행제 1장 1절에 1, 3, 8 우리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중직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힘들고 분주하고 바쁜 중에 늘 사단은 다른 것은 다 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빼앗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우선순위를 24시간이라면 단 24분이라도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가 정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내가 품고 있는 그 구원받을 대상자들에게 언약의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빛이 임하고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청소년의 현장과 무너진 모든 소외된 현장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심받은 은혜도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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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